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가설공사 입니다 자 문제 문제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설 공정 계획의 기본 방침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 첫번째 가설공사에서 가설공정 계획의 기본 방침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하면 자 먼저 첫번째 개요 입니다 가설 공사란 공사란 셈이 다 안찍습니다 자 본공사 시공 하기위한 준비 공사 띄우고 건물 중공 이후 철거가 전제된다 이렇게 해 줍시다 가설공사 란 보험공사를 시공이 전해 준비 공사로서 건물의 중공 이후 철거 되는 것 2번 가설재 보유 현황 2번 가설공사 뇌 가설공사의 중요도를 고래서 안전에 유의한다. 두번째, 가설공정계획의 기본 방침, 첫째, 타공사와의 관계를 검토. 자, 가설공사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토공사도 있을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철근콘크리트, 지정공사도 있을 거고. 철근콘크리트 공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PC공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철골공사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외마감공사도 연관이 있겠죠. 따라서 토공사는 털업료, 가설, 구대도 있을 거고. 또 흙막이, 지보공도 필요하겠죠. 지정공사는 땅이잖아요. 뭐 공예, 소음, 대책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물. 철거도 이루어지겠죠. 철골공사는 양중기, 그 다음에 또 비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설비 다 있어야 되죠. PC공사는 똑같죠. 양중기도 있어야 되고, 비계도 있어야 되고. 철거도 마찬가지죠. 양중기, 비계, 안전설비, 내외 다 양중기, 비계. 이런 거 다 이루어져 있죠. 하나씩 봅시다. 자, 서론. 개요가 뭐다? 가속력의 기본 방침, 탐정정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준비, 공사, 장애물을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땅, 용지, 정리, 구배 등 맞죠? 그 다음에 가설, 도로, 보도용, 블럭, 통로, 학보, 통로, 학보. 이런 것도 있겠죠? 준비, 공사입니다. 세번째. 가설, 가설, 헨스입니다. 가설, 헨스입니다. 고려가 뭐예요? 가설, 헨스의 위치, 높이, 안전 등 고려가 되겠고. 두번째, 도로, 점령의 필요성, 출입구, 위치, 안전, 판 등 고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로는 현장, 사무소, 감리, 사무소, 협력, 업체, 사무소 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시도, 숙소도 있다면 식당도, 창고, 화장실 등 규모 또는 배치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섯번째 작업공간은 펌프, 가, 배치, 크레인, 배치, 반입, 재료, 적, 치장, 가공장 등이 작업공간의 분류가 되겠죠. 가설, 전기, 및 급배수, 당연히 전기가 들어가야 되죠. 따라서 따라서 고압 수전 확인이 해야 되고요. 분전함 배치 인입 위치 그리고 급수 또한 급수의 인입 위치 및 인입 지름의 계획입니다. 세번째 세번째 배수 처리 비용 오수 정화 시설 기준 확인 자 1 끊었나요? 더 여쭤가 아니죠. 생각나는 거 여러분 다 적으세요. 아시겠죠? 7번 측량 토지 측량 규준틀 설치 벤치 마크 자 벤치마크 이건 좀 잘 나오는데 이렇게 규준틀마다 용어 정리 나옵니다. 지금 측량 했습니다. 8번 비계 및 양중 설비 전체 동선 양중 양 량 무게 층수 외장 등에 기초 하여 계획합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접 건물 검토입니다. 건설 공해 재해 방지 대지 주변 조사 에 기초 해서 계획을 한다. 10번 가설 검토 건설 물 물 해체 입니다. 공기 공사기간 공정 공사 흐름 고려 해서 적기에 가선물 해체가 이루어져야 되구요. 이전 또는 본 공사 시설 전용 등을 계획합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도 적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가설공사입니다. 가설공정계획의 기본적인 방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식으로 리메이크를 해야됩니다. 두번째 시간에 있구요. 2022년 5월 23일 오후 3시 45분 The best or nothing 가설공사에서 고려해야 하는 상황 이런거 다 있겠죠. 이런것들을 좀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설공정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